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법방송 강의를 맡게 된 이대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온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자격증 취득 방법보다 더 좋고 효율적인 자격증 취득 방법이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 자격증 취득 방법 이름이 과정평가형 자격이라는 건데요. 이 과정평가형 자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때 비용을 들여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격증 시험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또 시험을 볼 때도 합격이 매우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도 무료로 할 수 있고 교육도 무료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격증 합격률도 70%가 넘게 합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자격증 산업기사나 기사를 볼 때는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조건도 없이 바로 응시가 가능한 그런 자격증 취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격증에 대해서 잘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요. 첫 번째로 과정평가형이 어떤 것인지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정평가형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과정평가형의 합격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평가형은요. 국가직무능력이라고 NCS라고 국가에서 지정한 게 있거든요. 그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설계된 교육 훈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 외부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 기술 자격입니다. 그래서 과정평가형이 왜 도입이 됐냐면요. 산업 현장에서 일 중심으로 직업 교육 훈련과 자격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현장 맞춤형으로 우수 기술 인재 배출을 위해서 과정평가형 제도를 국가에서 도입했습니다. 14년도에 도입을 했고요. 이 자격 제도의 큰 틀을 보면 교육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내 외부 평가를 거치고요. 그걸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검정형 자격증과 과정형 자격증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걸 구분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 자격 같은 경우에는요. 검정형 자격증은 학력이나 경력 그리고 다른 응시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충족해야만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평가 방법도 지필 평가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실무 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 기준도 자격증 시험을 보면요. 필기는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필기 취득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기를 볼 때는 60점 이상을 취득을 해야지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을 보면요. 자격증 안에는 자격 종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본인의 인적 사항들이 기재가 되게 되겠죠. 이에 반해서 과정평가형 같은 경우에는요. 응시 자격은 해당 과정을 이수한 누구나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내부 평가랑 외부 평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기준은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요. 1대1 비율로 점수를 합산해서 평균 80점 이상이 되어야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검정형에 비해서는 한 20점 정도 더 높은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격증을 보면요. 검정형 기재 내용에다가 더해서 교육 훈련 과정명 그리고 교육 훈련 기간 및 이수 시간을 기입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공부한 NCS 능력 단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럼 검정형 응시 자격은 어떤 자격 조건들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든지 고등학생이든지 대학생이든지 직장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응시를 할 수 있으시죠. 그런데 산업기사부터 제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하위 등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그러니까 기능사를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지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또는 그 졸업 예정자도 취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사 자격증 다른 산업기사를 취득하신 분이라도 내가 원하는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기사를 살펴보면요. 기사 같은 경우에도 산업기사의 1, 3 항목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동일 및 유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를 근무하신 분들이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3년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들이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년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을 한 다음에 동일 및 유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를 종사해야 이걸 취득할 수 있는 응시 요건이 되죠. 기능장과 기술사도 똑같은데요.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응시하려는 종목의 동일 유사 자격증, 그러니까 기능장과 같은 급의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응시를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산업기사 이상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하신 다음에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취득을 위해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에게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7년이나 근무를 하셔야지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응시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자격증 없이 9년 정도 실무 경력을 하신 분들도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기사 자격증을 응시한 다음에 동일 및 유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신 분들이 취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신 분들이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신 분들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신 분들이 기술사 자격증에 응시가 가능하십니다. 이에 반해서 과장평가형은요. 응시 자격이 과정 이수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사나 기능장은 안 되시고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의 자격증에 대해서 이렇게 과정 이수자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 과정 이수에 필요한 훈련 시간이 있는데요. 이 훈련 시간이 직업기초능력과 필수능력 단위 등을 포함해서 총 기능사의 경우에는 200에서 300시간 정도 그리고 산업기사에서는 600에서 900시간 정도 그리고 기사에 관해서는 약 800에서 1200시간 정도의 이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총 이수 시간은 종목별로 상의하시거든요. 대부분 이 시간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범위 밖에도 있을 경우가 있어서 과정평가형 사이트, 과정평가형 자격, 평선기준 안내 거기에 편선기준 자료실에 매년 편선기준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과정평가형 어떤 종목들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설기계운전, 건설배관, 건축, 경영, 금속재료, 금형공작기계, 기계정비, 설비, 설치, 기계제작, 농업, 단조, 주조, 도장, 도금, 디자인, 목재, 가구, 공예, 사회복지, 종교, 섬유, 식품, 안전관리, 어업, 에너지, 기상, 영업, 판매, 용접, 위험물, 의복, 이용, 미용, 인쇄, 사진, 임업, 자동차, 전기, 전자, 전보기술, 재과, 재빵, 조경, 조리, 채광, 축산, 토목, 항공, 화공, 환경, 회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취득 가능한 총 자격증 개수가 186종목이나 됩니다.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열거해드릴 수는 없고요. 자세한 186종목은 어떻게 되는지는 방금 말씀드린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정평가형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정평가형 종목들은 매년 갱신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수 시간이나 그런 여러가지 사항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정평가형 자격 편성기준 안내 메뉴에 편성기준 자료실을 참고해 보시면 매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4년 시행과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 확정 공고가 6월 1일 날 올라왔거든요. 얼마 전이죠. 이렇게 내년도에 대한 자격기준을 전년도에 2분기쯤에 이렇게 기준이 올라오고요. 이 기준을 삼아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확립하고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과정평가의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해당 교육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이든 경력이든 어떤 것도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 응시 자격 없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을 응시해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일반 검정형 자격증과 차별이 없고요. 오히려 실무에서는 과정평가형을 더욱 우대해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정참여 혜택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일반 검정형 자격증 취득하려면 학원에 가서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평가형은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지원과 훈련 과정에 경우 훈련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 부분은 참여기관 및 개인에 따라서 비용이 차등되거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해당 기관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상담 기관 없이 참여 가능한 것도 상당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관에서 이 과정평가를 하는지만 확인이 되시면요. 바로 신청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 훈련과 자격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정평가형의 큰 장점이 발그대로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1차 평가 지필은 한국상러별로공단 지정장소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2차 평가 실무는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교육훈련을 받은 모든 능력 단위가 기재된 과정평가형 자격증이 발급돼서요.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현장중심 교육훈련에 있습니다. 이 과정평가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업데이트가 돼가고 있거든요. 교육자료도 거의 매년 업데이트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 그런 소리들을 잘 귀담아 들어서 반영하느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산업현장중심의 기술과 지식이 습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NCS 기반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되므로 경력개발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과정평가형 교육훈련기관 및 기관의 장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학습자 중심의 말씀이었고요. 그럼 교육훈련기관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기관은 NCS 기반 과정을 운영하기에 따라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어떤 교육과정을 하고 어떤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기관으로서 범국민적인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교육훈련기관에 선정이 되시면 과정평가형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시고요. 잘 운영되면 공단에서 선정해서 우수기관으로 표창과 관련 홍보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훈련생 모집에 매우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자격증 과정이나 직업훈련 과정을 오픈하는 것보다 이 과정평가형을 하면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교육자에게 교육비를 감면해준다면 훨씬 더 많은 훈련생이 참여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기업에도 장점이 있는데요. 이번엔 기업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평가형 취득자들을 취업시킬 경우에는 실무 중심의 자격 취득자가 오게 되기 때문에 채용이 매우 유리합니다. 일반 자격증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무 능력을 많이 쌓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를 입사시키기에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체험 및 교육 훈련 비용이 적용감이 가능합니다. 보통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신입 직원을 교육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인턴 기간이라고 하죠. 그런 기간들을 대폭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교육에 비해서 실무 교육이기 때문에 인터넷 때 배우게 되는 그런 교육들을 매우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근로자 경력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용이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업무 능력이 어떤 어떤 자격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자격에 해당하는 그런 학습자를 모집하게 된다고 하면 기업에서는 경력 개발 체계를 수준별로 나눌 수 있겠죠.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요건에 특정 업종에 특정 종목을 맞춰서 취업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그럼 네 번째로 과정평가형 운영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평가형 운영 절차 주체는 세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당사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훈련 과정 운영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과정평가형을 운영하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있을 수 있겠죠. 전체적인 운영 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상 종목 선정 및 교육 훈련 과정을 모집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희망하시는 교육 훈련 과정 운영 기관이 신청을, 서류를 접수하게 되겠죠. 그러면 교육 훈련 과정 심사 및 선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꽤 매우 디테일하게 진행이 돼서요. 실제로 실사단이 파견이 돼서 이 기관이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훈련 장비는 제대로 돼 있는지, 장소는 적합한지, 그리고 규모는 적당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요건들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교육 훈련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학교나 고등학교 등지에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원으로 볼 수 있는 직업 훈련 기관에서도 꽤 많은 심사를 거쳐서 통과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육 훈련 기관을 지정해서 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 교육 훈련 기관은 학습자를 모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학습자를 모집을 할 때는 보통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비 지원 과정하고 비슷하게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습자들이 이 공고를 보고서 교육 훈련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청한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수가 조금 넘치거나 아니면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교육 훈련 과정이 훈련생을 심사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교육 훈련생은 선발이 통보를 받게 되면요. 교육 훈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교육 훈련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부 평가랑 외부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교육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아까 산업기사 기준으로 600에서 900시간 정도 이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 시간 내내 내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내부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 훈련 참여를 모두 다 이수하게 되면요. 그걸 교육 훈련 기관은 성적을 다 내서 외부 평가를 위한 시험 준비 자료들을 공단에다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게 허가가 나게 되면 교육 훈련생들은 외부 평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외국 평가는 공단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외국 평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외국 평가는 필기랑 실기로 실무로 나누어져 있고요. 필기 하루, 실무 하루 정도로 보게 됩니다. 한 주에 이루어지고요. 보통은 월요일 날 필기를 보게 되면 화수목금 중에서 실무를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약 한 달 정도 있다가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되거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오고요. 그럼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는 만약에 내가 80점 이상이 돼서 합격을 했을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고 발급 신청된 결과에 따라서 공단에서 자격증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교육 훈련 기관이 일괄 접수를 했을 경우에는 일괄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걸 개인으로만 그냥 보자고 하면 개인은 교육 훈련 기관을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을 신청을 한 다음 교육 훈련에 참여하고 외부 평가를 보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과정이 기간으로 따지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한 2년 정도의 소요를 하게 되고요. 기능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짧아서 짧은 기간에 하실 수 있고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천 시간도 넘는 교육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잘 분배를 해서 교육해서 보통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 하게 되고요. 직업 훈련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많은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약 6개월 정도의 과정에서 이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교육 훈련 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안내, 교육 훈련 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4년제 대학교가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에서도 과정평가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과정평가형에서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데 사실 4년제 대학교는 그냥 이수를 하여도 기사시험까지 응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운영하는 이유는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취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4년제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년제 대학교에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년제 대학교에서는 대학 중에 딸 수 있는 최고의 자격증이 산업기사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를 좀 더 일찍 취득해서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2년제 대학교에서도 기사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폴리텍 대학교입니다. 폴리텍 대학교는 설립 목적 자체가 직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설립된 대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과정평가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국가공공기관에서도 과정평가형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업체에서도 운영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기업체가 교육에 대해서 높은 열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입 교육을 할 때 제대로 된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운영하면서 자격증 취득률도 높이고 싶다고 하면 기업체에서도 승인을 받아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직업훈련기관, 우리가 보통 학원이라고 불리는 기관에서도 과정평가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까지의 그런 공교육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는 다니지 않는데 경력이 필요한 산업기사나 기사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학습자의 경우에는 이런 직업훈련기관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성하고, 마이스터고, 직업계고 이렇게 세 군데의 고등학교에서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특성하고는 우리 서울 기준으로 약 70여 개의 학교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상당수가 과정평가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 직업계고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격종봉은 많지 않지만 내가 만약에 군대에 복역하는 동안 좀 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고 싶다고 하면 과정평가형을 진행하고 있는 군의 특수부서를 찾아서 지원해서 취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기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어디에다가 신청하면 좋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고등학교 진학자라고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자의 경우에는 특성하고, 마이스터고, 직업계고에서 과정평가형을 진행할 수 있겠죠. 직업훈련기관은 좀 어려운 이유는 직업훈련기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시간에 많은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이랑 겸해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성하고, 마이스터고, 직업계고에서 찾아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만약에 대학 진학자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4년제 대학교나 2년제 대학교, 폴리텍 대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자격증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대학 진학시 참고해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고등학교도 졸업했고 대학 진학자도 아닌데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면 어디를 찾아봐야 되나? 이렇게 보시면 기업체, 직업훈련기관, 그리고 국가공공기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경력있는 신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경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경력자로 채용을 하지 않는데 신입으로 채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실무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한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거든요. 기능사를 취득하고라도 실무 경력을 쌓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과정평가형을 이용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6개월에서 2년간의 교육기간을 거친 이후에 바로 기사나 산업기사를 취득하실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상당히 유용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 입대자의 경우에는 군을 이용해서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교육훈련 과정을 어떻게 검색해서 확인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정평가형 사이트에서 과정평가형 자격 메뉴에 과정평가형 자격 안내 그리고 교육훈련기관 안내 메뉴를 활용하시면요. 접수지사와 기관구분 키워드를 검색해서 기관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 서부지사, 서울 서부 권역에 있는 그런 과정평가형 취득 기관을 찾아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기관구분을 전체로도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취업자라고 하면 고등학교나 특성하고 직업계고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키워드를 종목명으로 둔 다음에 원하는 자격증이 정보처리 산업기사다 하면 이렇게 해서 검색을 누르면요.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2023년 정보처리 산업기사 4.0 도제과정 그래서 세명컴퓨터고등학교라는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목명이 정보처리 산업기사고 교육기관이 18개월 1년 반 정도 되죠. 3학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이 어디에 소재해 있는지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에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운영하는 훈련 인원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원을 보고서 아 이 곳이 얼마나 많은 인원을 교육하는구나 또 알 수 있겠죠. 지금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20명이니까 고등학교죠. 한반 정도를 과정평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세보기를 눌러보게 되면요.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전에 나와있던 정보를 포함해서 이 기관이 언제 지정됐는지 그리고 이 기관의 연락처는 누군지 그리고 담당자는 누군지 그리고 총 훈련 일수는 며칠이 되는지 그리고 총 훈련 시간은 몇 시간이 되는지 정도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여러 기관 중에 본인이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진학을 신청하신다든지 아니면 직업 훈련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원에 문의해서 접수를 진행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정평가형 훈련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 훈련 시간은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예시를 들어보면 총 600에서 900시간 정도 됩니다. 600이 최소 시간이고요. 거기에 150% 정도를 더해서 900시간까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 훈련 기관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고요. 그 안에는 4가지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수 능력 단위가 있고요. 보통 375시간에서 500시간 정도의 시간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18시간에서 6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자율평성 교과라는 교과가 이 위에 것들을 제외해서 한 162시간 정도. 그리고 선택 능력 단위는 앞서 모든 항목들을 제외한 시간. 전체 시간에서 이 세 가지 항목을 제외한 시간이 선택 능력 단위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는 과정 속에서 모든 능력 단위에 대해서 내부 평가라는 걸 진행하게 되거든요. 이 내부 평가가 주의하실 점은 앞서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 자격증 취득의 점수의 50%가 반영이 됩니다. 과정 평가형이라는 이름 그대로 과정을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과정이 끝난 다음에 외부 평가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내부 평가를 각각 학습 능력 단위 그 과목이 끝날 때마다 평가를 해서요. 그 평가 점수가 50%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학습 능력 단위가 60점 미만이 되면은 탈락이 됩니다. 과정을 이수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교육을 충실히 듣지 못하면 시험을 볼 자격을 못 받게 되고 중도에 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재시험이 1회에 대해서 가능한데요. 그건 교육 훈련 기관에서 재시험을 할 요건이 타당하다고 정해지면 산업인력공단에다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경우에 재시험이 1회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여러 가지 교육 분야 중에 필수 능력 단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수 능력 단위라는 것은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필수로 이수해야 된다고 지정한 능력 단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능력 단위는 NCS라는 능력 단위에서 갖고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NCS 능력 단위는 총 1100개 정도의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중에서 이 자격 종목을 취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 단위라고 생각되는 능력 단위들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선택을 한 게 있어요. 그런 능력 단위들을 필수 능력 단위라고 부릅니다. 이 필수 능력 단위는 꼭 이수를 해야 하는 능력 단위들이거든요. 어떤 교육 훈련 기관이든지 이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예를 들어서 응시한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 써있는 애플리케이션 배포, 화면 구현,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 프로그램 언어 응용, 프로그램 언어 활용,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개발자 환경 구축, SQL 활용, UI 테스트 이 능력 단위는 무조건 이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도 최소 훈련을 위한 시간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배포 같은 경우에는 30시간은 무조건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 이상 이수하시는 건 상관없으나 그 이하로는 이수하면 이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화면 구현 또한 60시간 이상,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은 45시간,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 응용은 30시간, 프로그램 언어 활용은 60시간,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은 30시간, 개발자 환경 구축은 15시간, SQL 활용은 60시간, 그리고 UI 테스트는 45시간 정도는 필수로 이수를 해야 해당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고 인정을 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능력 단위랑 최소 훈련 시간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능력 단위 코드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앞에 번호는 어떤 기준인지 이해하기 힘들지만 뒤에 보면 19V5, 19V4, 19V3 뭐 이런 코드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번호들은 해당 능력 단위를 지칭하는 아이디 값 같은 건데요. 뒤에 버전이 되게 여러 개입니다. 사실 애플리케이션 배포 처음 걸 보자고 하면 19V5가 나오기 전까지 여러 버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여하는 과정평가형 접수 시기에 따라서 버전이 계속 최신형으로 교체가 됩니다. 우리 장점 중에 산업 현장의 실무를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이 능력 단위가 매번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 업그레이드 되는 능력 단위에 맞춰서 시험을 보는 평가 기준, 교육을 받는 평가 기준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능력 단위 코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직업 기초 능력입니다. 직업 기초 능력이라 하면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들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 및 자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국가에서 정립해서 지정하고 있고요. 총 10개의 영역에서 34개의 하위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경청 능력, 의사 표현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들을 포함하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직장인이라고 하면 의사소통이 필수로 돼야 되잖아요. 직업, 직장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재활을 벌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인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 혼자서는 돈을 만들 수 없으니까 의사소통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사소통을 위한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 관리 능력, 예산 관리 능력, 그리고 물적 자원 관리 능력, 인적 자원 관리 능력을 다루고 있는 자원 관리 능력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업무가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그리고 하는 데는 얼마나 만큼 시간이 필요한지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면 어떤 인력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 능력이 자원 관리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직업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한테 업무가 들어오면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크게 발휘되는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보 능력입니다. 예전에 100년 전쯤 50년 전쯤만 해도 농업사회 그리고 1차 산업, 2차 산업사회에서는 컴퓨터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가 없기도 했고요. 컴퓨터의 중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요즘 직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직업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라고 하면 쉽게 말을 못할 정도로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 수산업, 임업도 당연히 컴퓨터를 사용하시고요. 요즘 대부분 우리나라 사업이 IT 산업이다 보니까 컴퓨터를 사용 안 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한 능력이 바로 정보 능력입니다. 다음으로 국제감각, 조직, 체제 이해능력, 경영 이해능력, 업무 이해능력을 갖고 있는 조직 이해능력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내가 속한 조직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조직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초 연상 능력, 기초 통계 능력, 도표 분석 능력, 도표 작성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수리 능력입니다. 이 수리 능력이 매우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리 능력이 좀 탁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수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IQ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평균이 100인데 우리나라가 106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크게 중요시 되고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도 많이 투여되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인데 아쉽게도 요즘 코로나 사태 원격 수업 같은 상황에 있어서 수리 능력이 많이 저하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이 수리 능력을 어느 정도 부여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곳들이 많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아 인식 능력, 자기 관리 능력, 경력 개발 능력을 갖고 있는 자기 개발 능력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갖고 있다고 보면 평생 직장을 꿈꾸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의 직장을 상승시키면서 자기의 직무 능력을 상상시키면서 연봉을 올리는 것들을 꿈꾸시게 될 겁니다. 같은 직장이 있어도 사원에서 대리로, 대리에서 부장으로 올라가는 것도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직장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직장을 옮기면서 연봉을 더 높게 받는 것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근무 처우 개선, 월합회를 위해서 직장을 옮기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배워왔던 일들, 내가 해온 일들, 그리고 내가 취득한 자격증, 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능력들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로 정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기 개발 능력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팀워크 능력, 리더십 능력, 갈등관리 능력, 협상 능력, 고객 서비스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이 부분도 꽤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데요. 혼자서 하는 일은 거의 없다 보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의견을 충돌이 생겼을 때 원만하게 해결한다든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같은 팀원을 사기를 진작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예전에는 대인관계 능력이 대부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많이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요즘 직장 초인 분들은 전화를 하는 걸 많이 꺼린다고 합니다. 뭔가 전달할 일이 있으면 메시지나 메일을 많이 사용하고요. 아니면 SNS를 사용한다든지요. 연락하라고 해도 전화로 직접 하는 걸 많이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신종 용어 중에 하나로 있는데 용어는 정확히 생각나지 않지만 많이 부담스러워한다고 합니다. 기술 이해 능력, 기술 선택 능력, 기술 적용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기술 능력입니다. 아무래도 업무를 하려고 하면 이 업무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적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9개 항목보다 제일 더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양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근로윤리랑 공동체 윤리를 갖고 있는 직업윤리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수 있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인지 아닌지도 알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걸 거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실제로 수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직업윤리 부분입니다. 이 10가지 항목들을 뭉쳐서 바로 직업기초능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율편성교과랑 선택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자율편성교과는 NCS가 개발되지 않은 이론실기 과목을 나타내고요. 해당 종목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교과목입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축가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NCS에 필요한 과목들 외에 기초제도 같은 교과를 편성을 해서 캐드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아니면 입체면 같은 것들, 조감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NCS를 배우기 전에 기초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배울 수 있고요. 전자과 같은 경우에는 공업수학을 배움으로써 저항이나 여러 가지 회로 아니면 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그런 필수능력 단위 외에도 사실 정보보안이라는 분야가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꼭 필요한 분야잖아요. 그런 분야에 대한 기초 상식을 높이는 것들을 배움으로써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업 및 판매에 관련된 과가 있다고 하면 영어, 비즈니스 영어라고도 하죠. 비즈니스 영어라든지 아니면 공업 영어 이런 것들을 전산 영어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더 높은 성취도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NCS로 개발되어 있다면 그 개발된 모듈을 선택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자율 편성 교과에 편입시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 능력 단위는요. NCS 능력 단위 중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당 자격 종목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 능력 단위가 아닌 능력 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단위입니다. 교육 훈련 기관에서 봤을 때 우리가 회사에 취업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런 능력 단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즘 만약에 가장 핫 이슈는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 모듈도 꽤 있습니다. 지금 NCS에. 그러나 최신 기술은 몇 년 다루기에는 쉽지 않겠죠. 그런 분야에 대해서 바로 다루고 싶다. 만약에 우리가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운영하는데 인공지능 모듈을 몇 개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 능력 단위를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시간도 자유롭게 늘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모듈이든지 NCS에 존재한다고 하면 선택해서 추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우리 기업이 이 자격증 기준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자격증 가운데서 자기가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중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능력 단위가 있다면 이 선택 능력 단위로 선택해서 교육 과정에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교육 훈련 과정을 모두 다 끝내면 외부 평가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외부 평가는 교육 훈련 과정을 마친 이수자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수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자는요. 앞서 얘기한 모든 능력 단위 교육 훈련 과정에 75% 이상을 출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언어 활용이라는 능력 단위가 60시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 그 중에 75% 이상은 이수를 해야지 그 능력 단위를 이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편성 자체는 60시간 이상은 무조건 편성이 되어 있겠지만 만약에 중간에 아프거나 우리 방금 전 상황처럼 코로나 같은 이슈나 독감 아니면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수업을 못 듣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75% 이상은 이수를 해야 이수자로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수 과정 속에서 내부 평가를 보게 되는데 그 내부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을 받아야지 이수자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단 선택 능력 단위 및 자율 편성 효과의 경우에는 패스랑 페일로만 나뉘거든요. 그래서 패스 처리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능력 단위라고 하면 아까 필수 능력 단위, 자율 선택, 그리고 선택 능력 단위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75% 이상 이수를 하고 그리고 내부 평가를 패스 페일하거나 60점 이상 취득을 하면 이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수 기준 미충족자들은 내부 평가 기준이 100점 만점에서 60점 미만인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선택 능력 단위, 자율 능력 단위가 페일인 게 있는 친구들을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교육 훈련 기관에서 마련한 별도의 보충 수업이나 아니면 평가의 경우에는 재평가 같은 것들을 운영해서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 훈련 기관에서 진행을 한다고 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웬만하면 기본 이수 시간에 기본 이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평가 시험 문제의 출제 범위와 유형을 알아볼 수 있을 텐데요. 해당 종목별 편성 기준에 제시된 필수 능력 단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필수 능력 단위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 이외에 선택 능력 단위나 자율 편성 효과 같은 경우에는 기관별로 다르고 교육을 안 하는 기관도 있고 교육을 하는 기관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출제를 하지 않고요. 필수 능력 단위 안에서만 시험을 출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 평가 시험 문제는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형, 서술형, 논술형, 단답형, 도면 제작, 작품 제작, 작품 수행평가, 시뮬레이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가장 적합한 유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선정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시험 문제는 종목별 지원단이 있거든요. 지원단이 출제의원으로 선정되어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본 바로 이 보면 외부 평가에서 아까 필기랑 실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를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필기의 경우에도 대부분 새로 출제를 하시고요. 간혹 과년도 기출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검정형 시험처럼 기출문제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시행된 지가 2014년도였죠. 15년도부터 시험을 봤다고 하면 10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계속 계속 발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필요한 능력 단위도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 때문에 기존 버전에 있던 사라진 내용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새로운 버전에 있는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신규 유형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평가 응시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지필평가와 실무평가 모두 응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필평가 혹은 실무평가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실격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필평가를 받는데 조금 아쉽다 싶으면 무조건 실무평가도 그 주에 마저 응시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평가 평가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NCS 능력 단위 중에서 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A라는 종목은 세 가지 능력 단위를 갖고 있는데요. 능력 단위 1은 지필평가를 볼 수 있는 능력 단위고 능력 단위 2, 3은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는 능력 단위라고 하면 이 A라는 종목은 평가 시에 지필평가랑 도면제작이라는 실기를 보게 됩니다. B라는 종목은 세 개 능력 단위 중에 포트폴리오 작업형 수행평가 시뮬레이션을 각각 내부평가로 진행한다고 한다고 하면 B종목의 외부평가는 포트폴리오 도면제작 작업 수행평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평가 방식에 보면 지필, 작품 제작, 포트폴리오, 작업 수행평가, 시뮬레이션 이런 용어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려면 총 15가지 정도의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평가 방법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부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다 끝난 관계로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다음 시간에는 외부평가에 대한 못다한 방법과 그리고 자격증 발급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과정평가형을 취득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내부평가의 방식에는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